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짝퉁자연인 산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 마시는 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연과 인간 이 차가 나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차입니다. 제 주변에서 나는 걸로 하나하나 말려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구찌뽕 가지, 이것이 구찌뽕 입입니다. 구찌뽕은 항암 항산화 작용으로 암의 발생을 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여성질환의 특효라고 합니다. 당뇨나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요. 열매로 만든 구찌뽕 열매주는 천연정력제라고 합니다. 두번째 이것은 장수버섯입니다. 장수버섯에는 렉틴이라는 항암 치료제 성분을 축출하여 사용할 만큼 항암 면역 활성력이 뛰어난 버섯입니다. 성인병 치료에도 좋다고 하죠. 네, 이것은 칙입니다. 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이스플라본과 다이드 제인이라는 항암 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칙에는 성류의 600배나 되는 많은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갱년기 여성들의 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표고버섯 줄기입니다. 표고버섯 줄기는 즐겨서 먹진 않고 이렇게 차로 끓여 먹습니다. 표고버섯은 미국 식품의약회인 FDA에서 10대 항암식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섬유질과 광물질, 비타민 B, 단백질과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많아 물로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운지버섯인데요. 운지버섯에는 면역 활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체내의 저항력을 높여주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항암,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추입니다. 대추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열매이죠. 대추에 뛰어난 효능은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 그리고 불면증 개선과 심신 안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백수호인데요. 백수호는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합니다. 백수호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혈액 생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 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는 남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남성들의 갱년기 정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혈관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8가지 재료에 대한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한결같이 전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언제나 이 8가지로만 차를 끓이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떨어지면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걸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차를 만들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재료를 직접 구하여 차를 만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오염되지 않는 차 재료를 구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이야 시골에서 사니까 손쉽게 구해서 쓰지 도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구하여 쓰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도시에 살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몸에 좋은 재료로만 차를 끓여 마시면 아무래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양제 하나를 안 먹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건강식품들도 가능하면 안 먹습니다. 그래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네요. 면역력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자잘한 상처가 많이 나는데요. 약을 안 발라도 덧나지 않고 염증도 안 생기고 그냥 아무러버리곤 합니다. 건강은 자신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몸에 좋다는 것은 챙겨 먹고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상가하는 방법이죠.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다고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수많은 제품들을 다 먹어야 하나요? 전 기본적으로 상품화된 제품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비타민제를 먹느니 야채를 먹겠다는 생각이죠. 자연식품은 몸에 좋은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고 또 쓰고 남은 영양분은 자연 배설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나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 마시는 차에 대해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차든지 차를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몸에 좋은 차들을 골라서 드시고 늘 건강한 삶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차 맛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나는군요. 뭐 향긋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맛이 섞여서 깊은 맛이 납니다.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열심히 마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